오늘 운동은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그리고 친업을 했습니다. 데드리프트도 오늘 즐겁게만 싱글까지 그냥 즐겁게 했고 벤치프레스는 오늘 지금 요즘에 제가 그립을 일부러 좁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느낌으로 하려는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립 너비는 제가 갖고 있는 힘을 100% 다 발휘하기에 몸의 안정화를 100% 끌어낼 수 있는 자세는 아니지만 일부러 어렵게 하기 위해서 살짝 좁게 한 건데 지금 그립 너비에서 160으로 세계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할 때 스스로 작은 이런 의미부여를 하면서 작은 이런 뭔가 PR 같은 걸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족감을 얻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훈련을 즐겁게 진행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를 하는데 친업 같은 경우에는 이두근을 조금 더 쓰는 느낌을 가져가 봤는데 그냥 즐겁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운동을 왜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운동을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당연히 강해지고 싶다는 데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운동을 하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그날 뭐 하루 동안 있을 일 이런 것도 계획도 하고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생각도 정리를 하게 되는 명상의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훈련 자체를 아 왜 이렇게 안 강해지지?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한 발자국 뒤로 나와서 천천히 그냥 생각 정리하듯이 정해진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 몰입해서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뭐든지 다 잘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약간은 뒤에서 물러나서 쳐다보게 되면 좀 더 여유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렝스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면은 그 욕망이 크면은 더 무리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욕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반에는 하지만 그 욕심만 갖고는 내가 갖고 있는 포텐셜을 100% 다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욕심은 초보자 때만 동기부여가 안 될 때만 조금만 가지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내 이 운동하겠다는 이런 동기 자체가 당연하게 일상 속에 녹아져 있는 분들은 그냥 그런 욕심을 버리시고 차분하게 훈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강해지는데 이 스트렝스 훈련을 하는 게 강해지는데 포커스를 두기보다 운동하는 것 자체를 명상하듯이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